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 중에서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사람이 법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가 항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채널A 사건이라든가 조국지방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어가지고 지난 법사위에 참석을 했을 때도 국민의힘 측에서 아니 지금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법사위에 참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질타하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항의는 계속해서 나왔으며 실제로 한동훈 장관 역시도 채널A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한 명으로서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최강욱이 자신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최강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최강욱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것도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에 대법원 국정감사 당일에 중앙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최강욱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채널A 사건 관련해 가지고 2020년 4월 달에 SNS에다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VIK 대표에게 눈을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서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현재 최강욱에게 이 사건으로 10개월을 구형을 했으며 현재 최강욱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강욱이 국정감사에 참석을 하는 날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피의자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질타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1심하고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인정이 된 대법원의 최정 판결을 앞두고 있고 해당 혐의 같은 경우에는 최강욱이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1심하고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서 별다른 반전이 있지 않으면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인데요. 아무튼 최강욱은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 출석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법원의 재판기록 통지서를 폐문부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차례 수령하지 않아가지고 재판을 지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러 최강욱 쪽에서 재판을 지연을 시키면서 대법원에게 압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강욱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상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도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회피해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번에 국정감사 역시도 마찬가지이며 대경지법의 한 판사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앞두고 법원장들을 불러서 최강욱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 눈에 부적절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은 국정감사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는 물론이고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보더라도 국정감사라든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의원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가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 스스로 기필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사보임을 통해가지고 최강욱의 상임위를 좀 바꾸거나 그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최강욱을 냅두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며 또 국회 법사위에 최강욱이 등장할 때마다 최강욱의 자격 문제 때문에 법사위가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짜증이 날 때로 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상식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최강욱의 거치 문제를 결정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티인들 역시도 최강욱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은데 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국회가 무슨 소도도 아니고 가진 범죄자들이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로 모여들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네티즌 역시도 피고인이 판결을 받는 날에 국정감사라는 게 완전히 코미디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네티즌도 피고인이 소리치고 반말에 막말하는 것을 왜 국민이 봐야 되는가 국회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논란이 되면 최강욱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해야지 아직까지도 법사위로 고집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아무튼 최강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시라도 빨리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노릇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걸 봐야 되는가 지금 짜증나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의 정청래 역시도 또다시 망원에 가까운 헛소리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포함을 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백스코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다시 윤 대통령 부부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대통령실 측에서 여러가지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은 납득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영빈관 참사에 이어가지고 조문 없는 조문 외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외교 참사가 또 발생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많은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다면서 1번이 런던 현지 교통사정 때문에 그랬다 2번이 영국 대사가 공석이라서 영국 정부와 소통이 부재해서라고 이야기했고 3번이 청공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4번이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자기가 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맞춰보라면서 옆에 있던 서영교 위원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서영교가 답은 있는데 답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청공 스님 가르침은 자기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법 강의를 참고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청래의 이와 같은 말은 마치 윤 대통령 부부가 청공인가 뭔가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문을 패싱했다라는 식으로 찌라시에 가까운 얘기를 또다시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런 거는 SNS에다가 끄적여도 욕을 먹을만한 발언인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가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지 구분조차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금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갖다 붙일 얘기가 없으니까 거기다 또다시 말 같지도 않은 무송 논란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조문 외교 관련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비판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실제로 현재 민주당에서 외교 참사다 외교 결례라고 외치고 있지만 영국 측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참석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으니 민주당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계속해서 지금 헐뜯기 위해 가지고 또다시 이런 무송 논란에다가 부르부치기 위해서 정청래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런 찌라시 같은 얘기나 가져와가지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저질스러운 농담이나 하고 있는 정청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라는 것을 정청래는 좀 깨닫고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